오늘 우리 K증시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요 우선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어느 정도 변동성은 좀 각오를 했지만 사실 그냥 어제랑 똑같이 미국증시 혼조세에 한국은 그래도 상승마감 그러니까 미혼 한 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갑자기 환율이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원달러가 아까 순식간에 1370원도 돌파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은 딱 눈치 보다가 일제히 빤스런을 해버렸고요 특히 오늘은 반도체랑 2차전지가 함께 빠져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네일뉴스 외국계 리포트에서 벌써 3개월 전부터 쭉 밀어왔던 런망주 그러니까 런던 고라니 유망주 클래시스가 오늘 급등 나오면서 아까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런망주 후보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 오늘 급등 나오면서 다시 만원 고지를 재탈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반도체 2차전지 동반 하락은 우리 K증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싱을 또 무겁게 만들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한 ARM이 오늘 우리 K반도체들에게 태클이 들어온 거고요 일단 ARM이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ARM이 반도체 업계에서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어떠냐 쉽게 말하면 우리 경우도 건설 경기가 죽기 직전에 우선적으로 건축 설계 사무소 같은 데가 일감이 사라집니다 요즘은 건설회사가 설계도 겸업할 수 있게 허용된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건설업종에서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수주가 씨가 마른다 그럼 이제 곧 건설 경기가 불황이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ARM 실적 발표가 반도체 설계 이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을 모았는데 스포일러 격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TSMC 실적 발표 때하고 똑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영업이,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현금 흐름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바로 그 놈의 가이던스 이게 올해 전체 전망에서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1달러 52센트였는데 이번에 ARM이 제시한 가이던스는 1달러 45센트에서 1달러 65센트 사이 아니 그럼 범위 안에 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올해 총 매출의 경우는 예상치가 39억 8천만 달러 근데 ARM 제시 범위는 38억 달러에서 41억 달러 이제 둘 다 범위 안에 들긴 했잖아 근데 그 범위, 레인지의 중간값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그걸 또 시비가 털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 시간 후에 거래해서 ARM 주가가 9% 나락을 가버렸고 그럼 간밤에 미국 정신 장중에 빠진 것까지 합치면 ARM이 총 10%대 하락이니까 월가에서는 사실상 실적 실망이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또 고평가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정당화시키기에는 가이던스가 너무 보수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하락한 K2차전지 그 배경에는 역시 또 테슬라 오늘 새벽에 주가가 또 하락 마감을 했던 이 테슬라 정말 끝도 없네 이제 하락이 그럼 지난 실적 발표 때 잠깐 반짝했던 건 그럼 뭐였냐 그냥 장마철에 잠깐 햇빛 난 거 그때 이제 급한 빨래 살짝 말리고 바로 다시 피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장마가 완전히 끝난 줄 알고 그냥 온갖 이불 빨래부터 카페트고 뭐고 다 빨아가지고 갔다 널었다가 지금 완전히 비 쫄딱 맞아버린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오늘 나온 자료 보니까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덴 홀름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급반등 나올 때 1730만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해버렸고 작년부터 따지면 총 5천만 달러 이상을 테슬라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화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테슬라가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했을 때 그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앤드류 발리노 역시 114만 1362주 총 1억 8,140만 달러 우리 돈 2,500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을 홀라당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스톡옵션으로 받은 거를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마 미국에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뭐가 급하다고 에라이 짐 싸는 김에 테슬라 주식도 다 팔아버리죠 지금 보아하니 주가도 단기 고점 같은데 그러니까 둘 다 180달러 위에서 기가 막히게 폐대기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럼 이제 드디어 테슬라도 여기서 기울어지는 태양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복잡한 그런 기술적 분석 그런 거 말고 정말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볼 수 있는 네이버 시세에 있는 그림을 딱 보니까 요게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에코프로인데 와 이 정도면 거의 데칼코마니 아닌가요? 제 눈에만 이거 비슷해 보이는 건가요? 이래서 우리 케이증시 개인 투자자 분들의 사기가 이 에코프로에 달렸고 그 에코프로가 결국 테슬라 주가에 동조가 된다 그럼 이제 이 테슬라를 직접 갖고 계신 서학현미 분들까지 합치면 이거 진짜 영향력이 저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에 물리고 에코프로에 물리고 이런 분들이 아우 이거 다른 데서 만회하면 되잖아 이러고 막 의욕적으로 다른 뭐 반도체든 방산이든 바이오든 또 요즘 다시 부활하는 K-뷰티든 하여튼 이런 데 막 활발하게 막 매수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요즘 수급을 보면은 지난 그 미국 고용 지표 폭망했을 때 그래서 연준 금리인 하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외국인들 바로 우리 케이증시에 돈 싸들고 다시 돌아올 때 그럴 땐 또 개인들이 전부 팔아대면서 매물 갖다 바치고 도망가느라 바빴던 그런 상황이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하여간 테슬라 오늘 또 하락한 이유가 뭐냐 얼마 전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테슬라 자율주행 프로그램 FSD 여기에 대한 미국 교통당국의 조사 요거랑은 또 별건으로다가 이번에는 미국의 Federal Prosecutor 미국에서는 이 Federal Prosecutor 이름만 들어도 진짜 벌벌 떤다는 사람 많은데 바로 연방검찰이 이 테슬라 FSD 사기 혐의 프라우드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역시 또 로이터 통신이 단독으로 때렸습니다 이 로이터는 요즘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둘이 그냥 아주 신나가지고 일론 머스크 후드로 패느라고 바쁜데 가장 최근작으로는 테슬라 저가 차량 모델2가 단종된다고 단독기사 내보냈다가 곧바로 일론 머스크가 항의를 했는데 아니 내가 테슬라 CEO인데 내가 모르게 어떻게 모델2가 단종이 되냐 말이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로이터에서는 끝까지 기사 안 내렸고 내부 소식통이 그런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무도 또한 거부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미국 연방검찰이 테슬라 FSD 이게 이제 이름이 우리 말로 하면 완전 자동뽕 운전 이 정도인데 근데 아직은 완전 자동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이게 이름부터 이제 FSD로 돼 있는데 이걸 소개하는 과정에서 테슬라 측이 투자자들이나 구매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이제 이거를 프라우드 사기죄 차원으로 조사 들어갔다네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지 SNS에서는 뭐 그렇죠 우리도 익숙한 반응인데 로이터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힌 기사는 반대합니다 뭐 이런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로이터가 또 뼈 때리는 설명을 갖다 붙이기를 이 테슬라 FSD는 현재 운행 보조 시스템 정도지 완전 후세프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기아에도 요즘 붙어 나오는 ADAS 이렇게 이제 뭔가 어시스턴스 의미로 불려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ADAS 이게 Advanced Driving Assistance Systems인데 그러니까 Advanced 뭐 앞서나간 탁월한 이 정도 표현은 괜찮은데 FULL 이거는 정말 그 어떤 예외도 없는 완벽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변에서 누가 야 오늘 내가 FULL 코스로 쏜다 그랬는데 정작 계산할 때 돼가지고 야 마지막에도 냉면 사리 추가한 건 니가 좀 내라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FULL 코스냐고 아니면 우리 현실에서 자동문 써 있는데 사실은 바람 불 때만 자동으로 열려 그게 뭔 자동문이야 아니면 자율학습이라고 해놓고 대신 추노하다가 걸리면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는 아 그게 뭔 자율학습이냐고 하여간 로이터가 이제 까발리기를 이미 미국 연방검찰이 이 테슬라 FSD를 2022년 10월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도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FSD 조사에 착수를 할 때만 해도 이제 테슬라가 사기의 혐의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만약에 만약에 그 중간에 뭐 당장 지금이라도 FSD 그 말 그대로 후세프 드라이빙 기능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과장 내지는 늦었다 너무 앞서서 얘기했다 그 정도로 이제 변명이 되는데 아직도 이 후세프 드라이빙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검찰이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를 준비한다네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측의 변호인단은 이 후세프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어떤 미래의 염원을 담은 그런 표현인데 이게 현실에서 목표 달성 안 됐다고 사기는 아니죠 이런 감성팔이를 하고 있나봐요 런하 반갑습니다 연준 금리나 원래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올해 6월 달이었죠 정확하게 6월 12일 FMC에서 연준이 금리 내려준다고 그 유동성을 미리 땡겨서 증시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시나리오가 빠꾸를 먹게 생겼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이거 확정되는 줄 알고 막 배우 다 캐스팅하고 막 촬영장소 다 알아보고 카메라 막 스탭들 다 세팅해놓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나리오가 빠꾸먹었어 그럼 어떻게 나머지는 다 판납하고 토해내야죠 그 다음에 욕먹고 역살잡이 당하는 건 책임져야지 시나리오 만든 사람이 근데 가장 최신 연준 임원 연설로 오늘 새벽에 보스톤 여는 수잔 콜린스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 이거 시간 꽤나 걸리겠다 이렇게 야지를 주면서 그럼 현재 27년 만에 최고치 금리도 더 오래가는 걸로 알아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수잔 땅거미가 지는데 아 왜 이런 소리를 했냐고 그래서 이제 잠시 잠깐이나마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 폭망한 거 보면서 다시 6월 금리인하 가능성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기대했던 월과 유동성 중독자들은 아 역시 개꿈이었구나 지금 이렇게 실망한 상황입니다 그럼 연준의 현재 스탠스는 도대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야 금리인하가 좀 미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올해 내로 해줄 테니까 대신에 좀 보채지 좀 말아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죽으려면 주식시장도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꼬라박아야 되는데 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어린애 같은 생태 좀 쓰지 마라 지금 이렇게 단호박 모드입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제가 늘 말씀드린 글로벌 증시 전체 개미들의 유일한 비비런다 바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올해 11월 5일 미국 대선 앞두고 만약 여기서 주식시장 약세장으로 지금 꺾여버리면 바이든 지지율도 당연히 같이 꺾이는 거고 그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패배해가지고 재선 실패하는 즉시 바이든은 그 아들 헌터 바이든 손 붙잡고 둘이 같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것도 중형이 불가피한 세금 포탈과 스파이 혐의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올해 미국 대선 전까지는 바이든이 필사적으로 증시를 부양해서 지지율 챙길 거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비빌 언덕인데 어제 뱅코브 아메리카에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이 격언을 올해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리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표에 보시면 뱅코브 아메리카에서 1928년 대공황 이후 거의 100년 넘게 S&P500 지수를 3개월 단위로 쪼개서 분석을 했더니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어라? 저는 대선 직전 3개월 그러니까 90, 11월이 제일 상승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선 끝나고 11월, 12월, 1월이 상승률이 1등이네요 평균 3.54%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6, 7, 8월이네 이 3개월 평균 상승률은 3.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평균 상승 확률 그러니까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5% 그래서 이거를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이 대선 있는 해에 S&P500 지수 상승 확률 75% 그리고 평균 상승률 7.3%라는 통계하고 결합을 시키면 올해는 적어도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났다가는 사실상 6, 7, 8월 100일 가까운 썸머 릴리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표에 따르면은 8월에 팔고 떠났다가 대선 끝나고 11월 6일 정도에 다시 돌아와서 다음 내년 1월까지 있다가 다시 내년 1월 중순쯤 떠나면 되는 시나리오죠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 보겠는데 에스티팜에 대해서 맥커리 증권이 1분기 영업이익은 자회사 관련 R&D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져가지고 당사 추정치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러나 올리고 CDMO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나 증가를 하고 또 1분기에 높은 올리고 매출 믹스가 67%로 유지되는 등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회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위에다 목표가 14만 원을 콜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의 핵심 외국계 리포트는 역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바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오늘 마침 외국계 두 곳이나 리포트를 냈어요 먼저 맥커리가 확장 계획에 대한 물음표가 남아있는데 여기다 출하량 성장 기대치도 부진하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목표가 15만 원의 투자회견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 그 다음에 HSBC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당시의 밸류에이션 한참 잘 나갈 때 그 기준으로 하는 적정 주가를 지금도 적용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목표가 14만 5천 원의 투자회견 매도로 후려쳤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로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이번 주 어린이날 연휴로 거래일이 하루 짧았다 보니까 벌써 내일이 금요일이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도 또 수요일에 석가탄신일이라서 하루 쉬니까 주 4일 근무하네요 다음 주도 그리고 참 5월 첫 주도 그 월요일날부터 근로자의 날로 또 휴일이었잖아요 야 이거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번 5월달에 주 4일 근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역시 뭐 시간 많으면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니면 돈 쓸 것도 많아지겠고 그럼 이제 기왕이면 휴가 며칠 붙여가지고 멀리 가자 그러면 이제 호텔 내죠 항공 그리고 또 역시 간편결제 이런 것들이 뭐 주 4일째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기에는 내일 5월 10일 금요일에 전국 의대 교수님들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조금 뭐 비정하긴 한데 그럼 증시에서 또 원격 진료 로봇 수술 이런 쪽이 주목받겠죠 다음 내일 정부 보도자료가 K조선 부흥 중앙지방정부 머리 맞단다 이게 제목인데 역시 우리는 LNG 선박 같은 친환경 선박 조선 쪽의 고부가 가치 이쪽이 핵심이죠 다음 내일 발표 나올 게 글로벌 방산기업 에어버스 DS의 R&D 센터 한국내 유치 MOU 체결 이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그 다음에 과기부는 RSAC 계기 한미 정보보호 산업계 교류 행사 상황이 개최 이 발표를 또 내일 할 예정인데 여기서 RSAC는 저전력 저비용으로 AI 반도체 맞춤 설계가 가능한 이 설비인데 사이버 보안도 여기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일 금융당국이 PF 정상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은행 보험사 이런 데서 얼마나 부담을 많이 떠안게 될지 이게 관건이고 그 다음에 4월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도 내일 나옵니다 우리가 4월 달 한때 환율 1400원 넘어가면서 잠깐 공포감이 들었었죠 근데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 개입을 기다리는 그런 투기 세력까지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흘러 넘쳐서 돈이 많아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크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당분간 힘들 거라고 보죠 꼭 반대 포지션이 또 그럼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내일 증시 일정은 휴제리 상장 폐지 고려 관련 제공식 기한인데 그 다음에 JYP 소속의 스트레이 키즈랑 찰리 푸스가 내일 콜라보 앨범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은 JYP 엔터, KET, 한국 콜마, CJ대한통원, CJ, CGV, CZEN 그 다음 전시기획 업종에서 1호 상장사였던 메세이상 그 다음 NC소프트 컴투스, 펄어비스, 휴원스, 동원산업, 현대 퓨처넷, 케어점, 네오위즈, 현대 GF홀딩스 이렇게 내일 실적이 나옵니다 다음 내일 이제 중국 증시 일정 하나 볼 게 있는 게 뭐랄까 중국의 SK하이닉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SMIC의 실적인데 우리 시간 오전 9시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SMIC 이거는 중국 간호체 제조사고요 그 다음에 SMCI는 미국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거예요 자 다음 중국이 내일 4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PPI 10회에 동시에 공개를 합니다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참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지표가 가급적 망해야 시장이 유동성의 냄새를 맡고 막 살아나는데 이번에도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참 중국 4월 차량 판매도 내일 나오는데 당연히 뭐 전기차가 핵심이고요 테슬라가 또 여기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럼 우리 2차 전지주들은 여기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을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이 팔렸다고 주가 오르면 결국 우리 2차 전지는 중국 향은 거의 없는데 이걸 호재라고 따라가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반대로 반응해야 맞을까요 다음 미국에서는 내일 밤 5월 미시간제 소비자 심리지수 여기서 핵심은 물가 전망치 그리고 연준 임원들이 이제 또 때로 연설하러 몰려오는데 미실보만 연준 이사, 마이클 바, 연준 부회장 그 다음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원 총재 이렇게 내일 밤에 나옵니다 그 다음 유럽중앙은행 ECB의 지난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여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 금리날을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